XSFM입니다. 아스트랄뉴스 기록실 뉴스 아카이브 잠깐 끊고 들어와서 뉴스 아카이브를 진행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작년일입니다. 2021년 1월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아 1년 딱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고 김용균씨 사망사건 태안화력발전소 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를 전달 드리면서 저희가 언급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번 달 27일부터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상하시다시피 작년이나 올해나 언론들의 다양한 반응이 있습니다. 이 소비자의 언론 생태계가 언젠가부터 격투게임 캐릭터 선택창 같은 느낌이 있죠. 그래요? 네. 저는 비슷한 느낌을 대학교 처음 입학했을 때나 군대 갔을 때 처음 느꼈어요. 네. 만나는 사람의 영역이 처음으로 랜덤하게 확장이 되잖아요. 음음. 네. 요즘의 언론 생태계가 약간 그렇습니다. 세계관이 랜덤하게 확장이 되고 다양한 캐릭터를 처음으로 랜덤하게 만나게 되죠. 음. 다양한 캐릭터들이 다 장풍을 쏘고 있고요. 봅시다. 작년에 통과를 하면서 5인 미망 사업장이 빠지면서 보수와 진보 양쪽에서 비판을 받았던 법안이라 더욱 그렇기도 합니다. 일단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 작년에 언론이 가장 크게 호도한 부분은 음. 호도가 발생하면 무조건 기업주가 감방에 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 겁니다. 조문을 안 들여보고 안 들여다보고 생각해봐도 정말 거짓말인 것이 지금의 다수의석을 차지한 여당이 그렇게나 반기업적인가? 안 그런 거 다들 뻔히 알거든요. 당연하죠. 그리고 처음 도입되는 법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가혹하다? 어떤 법도 그렇게 도입될 리 없습니다. 당연히 그게 아닙니다. 기업주가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안 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을 때 기업주를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수 언론은 이렇게 말을 안 하죠. 예를 들면 작년에 김태흠 의원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제조업체 보고 책임지라는 것.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 처벌받고 5년 내 형량 증가한다면 사업을 포기하거나 평생 감방에 살게 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류 언론들도 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경혜 기사를 보면 작년 1월 9일 기사인데요. 법안 심사가 시작되고 한 달 반 만에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기업인 처벌법이 탄생했다. 라고 적었습니다. 이게 뭐 경제지들이야 대놓고 노골적으로 정경혜이 하는 말 그대로 받아 적는 사람들이니까 그래 하수인 딱지 붙이고 넘어가면 되는데 안 그런 종편들이나 보수 언론으로 구분되지 않는 곳들에서 이런 말 하는 야당 의원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 적고 이런 견해도 있다 정도로 전하는 저널리즘 그거 중립적인 거 아닙니다. 겁나 편파적인 거고 그렇게 전달할 거면 김용균 씨 사건 같은 거 보도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계속 작년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한국의 풍경을 전달드리고 있는 겁니다. 대한상해 경총 정경련 전부 다 처벌 기조보다는 예방정책 강화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비판의 의사를 전했는데요. 그럴 거 알고 있었으니까 틀리진 않았겠지만 이 말이 좀 웃겨요. 예방정책 강화를 오래전부터 있었던 걸 니네가 안에서 만든 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재밌는 게 이게 양벌 규정이잖아요. 일요일에 애들이 그러죠. 왜 벌써 깨우냐고. 그렇죠. 왜? 어제 네가 안 자겠다고 때를 섰으니까. 맞습니다. 예방정책은 니네가 만들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재밌는 게 이게 양벌 규정이잖아요. 기업주도 처벌을 받고 기업주나 경영 책임자도 1년 이상의 징역 10억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법인에도 50억 이하의 벌금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경제를 걱정할 거면 기업주는 감옥에 들어가라고 두고 법인에 가해지는 벌금이 과하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렇죠. 돈 걱정을 해야죠. 그럼요. 근데 신기할 정도로 모든 언론과 정치인들이 법인이 내는 50억 이하의 벌금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기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받는 벌에만 관심이 있고 분노가 가득합니다. 참 이렇게밖에 못 말해서 제가 변변치 않은 저널리스트 같고 실제로 제가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참 죄송한데요. 못 참겠습니다. 오노하고 룸사롱 가는 그 자리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걸 놓쳐서. 그 마인드가 아닌 이상 이렇게 표현 못해요. 그렇죠. 이거는 여당 전치인들 보라고 내놓는 기사가 아니에요. 네. 주인님 보라고. 그렇죠. 네. 충성. 그렇습니다. 보세요. 저 이렇게 반발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또 미천이 떨어져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이겁니다. 이제 올해의 기사를 살펴볼까요. 올해 1월 3일 조선일보의 기사. 기업 45% 중대재해법이 고용의 걸림돌. 그리고 나서 또 한다는 소리는 중대재해법은 기업의 의무와 책임만 강조할 뿐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의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걸 만들라고 만든 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들이 호도하는 것처럼 저도 한번 호도해 본다면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사고가 난 다음에 적용되는 법이잖아요. 당연합니다. 근데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의무가 없어서 문제라고 한다면은. 근로자가 자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던진다는 뜻이죠. 맞아요. 얘네들이 하는 말은 노동자가 사업주 벌 주려고 일부러 죽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죠. 몇 년만 지나면요. 학교 앞 30km 준수 규정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나 들고 일어나서 뭐라고 했다. 이런 광풍을 비웃는 때가 올 거라고요. 네. 얼마 가지 않은 미래에. 왜냐하면 단체로 미친 거였거든요. 네. 아이들이 일부러 낳아서 죽는다고. 그럼 뭘로 보는 거죠 아이들을? 생명으로 안 보는 거죠. 그럼요. 그냥 플레이를 방해하는 앤은 PC로 보는 거죠. 길거리의 해충으로 보는 거죠. 네. 그리고 그걸 떳떳하게 말하는 거죠. 10년쯤 20년쯤 지나죠. 그럼 그때 이 규정 바뀐 거 짜증난다고 성질내고 댓글 달고 이랬던 사람들 자기가 안 그런 척 할 겁니다. 그럼요. 제일 슬픈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라도 그렇게 할 겁니다. 실제 세상에서. 하지만 정말 짜증납니다. 네. 자. 이게 벌써 몇 년 전이야? 24년 전 얘기입니다. 네. 1998년 1월 5일입니다. 와. 24년 지나서. 금모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오. 그때 느낌이 어떻게 묘했냐면요. 90년대 말만 돼도. 캠페인을 예전보다 덜 쓰려고 미디어들이 많이 노력을 했어요. 네. 사람들이 많이 똑똑해졌고. 우리는 군사정권도 아니다. 캠페인을 덜 하는 사회가 선진적인 사회다. 왜냐하면 한국은 캠페인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그렇죠. 지금 2020년대에서는 사회상교회에 대한 개념이 공동체의식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죠. 한국을 따라하려고 하는 나라들이 많으니까. 캠페인 어느 정도 있고 사람들이 그걸 지켜주는 것도 좋은 일이다. 선진적인 거다라고 바뀌었잖아요. 2021년 20년에. 그런데 이때만 해도 캠페인 덜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바뀐 것도 사실. 왜냐하면 캠페인을 너무 지난 40년만 남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돌이켜보면 캠페인이 부끄러운 걸 수도 있다는 생각들도 있었고. 그래서 문민정부 때 이후로 최대한 자제를 시켰어요. 그렇죠. 그랬다가 오랜만에 와 저거 대한뉴스 같은 느낌이야 라는 영상이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주머니에서 한동안 안 쓰던 거 꺼낸 거죠. 맞아요. 그 캠페인이 금모으기 운동이었어요. 일단 금모으기 운동의 시초는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97년 11월에 새마을 분야회 중앙연합회에서 애국갈아찌 모으기 운동을 했어요. 97년에요? 네. 이 운동이 시초가 되고 이때는 금을 모아서 국가에 헌납하는 운동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전국적인 금모으기 운동으로 확산이 된 겁니다. 네. 실제로 금을 그냥 국가에 헌납했다고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게 아니고 금을 은행에 갖다 주면 금값을 입금시켜주는 형태였습니다. 그렇죠. 물론 기부 형태의 헌납도 있었죠. 그런데 그렇다고 또 취지가 달라지는 건 아닌 게 이때는 금을 팔면 안 되는 때였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경제가 어려울 때 누가 금을 갖다 팝니까? 그렇죠. 묵죠. 그럼요. 최종결제 수단인데요. 그리고 헌납하거나 국채를 사는 식으로 위탁한 사람도 꽤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제일 유명한 게 김건모 씨였죠. 실제로 금모으기 운동으로 금 227톤이 모였습니다. 작지 않았습니다. 네. 당시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금이 14.5톤이었거든요. 엄청나죠? 네. 그 한 15배 20배 가량이 모인 겁니다. 22억 달러어치였다고 합니다. 네. 시민들이 태안에 기름을 닦아준 것만큼이나 무서운 사건이었습니다. 디테일을 들어보면요. 그렇죠. 이 22억 달러어치가 얼마나 컸냐면요. IMF가 지원해준 돈의 5%였어요. 그러나 아름답기만 한 세상은 아니니까 아쉬운 부분도 찾아보면 있습니다. 실제 금모으기 운동의 취지는 기획이 어떻게 된 거였냐면은 기업들이 금을 모아요. 네. 그럼 그걸 갖다가 싹 내다 팔아가지고 IMF 돈 갚자 이게 아니고 그걸 한국은행에 위탁을 하면은. 그렇죠. 한국은행의 외환 보유구가 올라가죠. 그렇죠. 그럼 국가 신용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돈을 땡겨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원래의 기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인 금을 기업들이 사요. 이거를 정부에 예탁을 해야 되는데 이 기업들이 정부에 예탁을 하지 않고 해외에다가 다 팔아버린 겁니다. 그렇죠. 거지정신. 이때 그래가지고 해외에 금을 너무 많이 갖다 팔아가지고 국제금시장에 금이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금값이 폭락하기도 했어요. 엄청난 무게잖아요. 그럼요. 금을 왜 갖다 팔았냐면은 이때가 또 구조조정 바람이 있으니까 대기업 상사들도 자기들 실적을 부풀릴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래야 되는 때였던 거죠. 심지어 이 대기업 상사들은 금을 그냥 팔기만 한 게 아닙니다. 중간에 유령회사를 하나 끼워넣는 방식으로 정부에 세금 환급을 받으면서 샀다 팔았다를 반복해서 이득을 챙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세금 탈루고요. 불법이었죠. 책임자들이 나중에 처벌을 받긴 했는데 직원 개인의 일탈로 그냥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근무호기 운동 자체는 해외에서는 매우 놀라운 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해외의 어느 나라에 경제 위기가 닥치면은 그 나라 언론 어느 구석에는 예전에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종종 등장하기도 합니다. 진보지식인들이 20세기 말 21세기 초반에 자꾸 헷갈려하던 문제고 지금도 이걸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국뽕으로 치부되는 애국심 하고 주인인식을 포함한 커뮤니티에 대한 배려심은 다른 겁니다. 이게 다르다는 걸 앞에도 말했죠. 한국을 보고 양인들이 좀 눈치를 까기 시작한 거예요. 판데믹 시절이 오자. 하지만 서양은 아직도 지옥이죠. 다들 집회하고 난리도 아니니까. 이게 판데믹이 오기 전까지는 진보지식인들이 그냥 파시즘, 광풍 이렇게밖에 해석할 도구가 없던 거예요. 잘못된 해석이었죠. 그게 옆에서 보면 안단 말이에요. 저 사람들이 미쳤어 저러나? 보통 하기 힘든 일인데 다 같이 하면 20명 중에 한 명 미쳐 있겠죠. 그렇죠. 그럼 나머지 19명도 똑같이 미친 사람 취급하는 게 지식인으로서 옳은 분석일까? 20대 초반이었어요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대학 처음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그땐 생각했죠. 야 진짜 등 따솟고 배부르게 해주고 대학 보내놨더니 굳이 저런 소리나 하고 한 잔구나 저놈들이.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었어요. 저도 머릿속에 생각이 많이 바뀌었던 게 저도 방송에서 근무후기 운동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이야기도 했고 실제로 그건 근무후기 운동의 비판점이기도 합니다. 대기업이 사고친 걸 왜 국민들이 책임지느냐 하는 비판점. 그런데 지금도 이 근무후기 운동이 판데믹이 오면서 새롭게 주목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두 가지 견해가 있는 거죠. 호구냐 아니면 국민적인 성공적인 캠페인이었냐. 그러니까 이 근무후기 운동을 국채보상운동에 비유를 하느냐. 평화의 땜에 비유를 하느냐의 차이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걸 평화의 땜으로 보는 게 뭐랄까요. 수동적인 해석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86세대 정치인들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는 진중권 얘기 하루 종일 했습니다만 86세대 정치인들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는 내가 그 자리에 갔어야 해라고 생각하고 있는 옛날 진보 지식인들이 그런 수동적인 해석을 너무 즐기거든요. 실제로는 사실 특히 자선운동, 모금운동, 그리고 셀브자 칠즈런이나 그런 자선 행사를 하고는 기관들에게 가해지는 이진법적인 분류잖아요. 네. 천억 모아서 전달했는데 기관장이 10억 유용하면 이 천억 모은 사람들을 전부 다 호급 취급하는 방식. 그렇죠. 그렇죠. 990억을 엄청 잘 쓸 수 있는 조직원들이라면 10억 안 아까워요. 그렇습니다. 다양한 면이 당연히 없을 수가 없고 그 두 가지 면을 전부 다 둘 다 보는 시각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 근무후기 운동의 표면적인 효과만 보죠. 그러면 시민들이 호구라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아주 궁극적인 주인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저는 뒤집어 생각하게 됩니다. 다수의 시민들이 지금 방역에는 왜 이렇게 열심히 협조할까. 정서에도 금 가고 심심하고 우울하고 이러면서 어떤 주인이 책임 못 지면 이 주인이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많은 세계 시민들이 이걸 눈치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4년 전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이 재밌더라고요. 뭐가요? 근무후기 운동에 대한 최근의 여론들을 보다가 이게 호구, 통수 이런 게 약간 연관 검색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들이 어떤 논리로 저 얘기를 하나를 따라가고 따라가고 따라가다 보니까 이 근무후기 운동이 호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논리 끝에 나타나는 단어가 촛불호구예요. 맞아요. 네.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 보수들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보수는 집단인 것처럼 보이는 개개인의 결정에 의한 물결을 다 바보 취급하고 싶어야죠. 그럼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대안에 대해서 입을 다물면서 실제로 말하는 대안은 그거죠. 원래 주인처럼 여겨지는 이들에게 복종하는 쪽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 이것들아. 밖에 안 돼요. 장기적으로 보면 진중권 씨의 2010년대는 독재 참가나 이재용 참가와 다를 바가 뭐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시 헬마우스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뉴스 아카우우였습니다. 뉴스 아카우우입니다. 감사합니다.